로마에 가보면 바티칸, 바티칸이라고 있죠? 박물관이 있어요. 박물관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천지창조를 그린, 미키렌즈가 그린 시스티나 예배당이 있는데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바랐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막 그렇게 뭐죠? 그 폐거리지, 지도래, 지도래 때 기난했던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. 조금 있으면 땅이 달라지겠네요. 우리 저 그림을 보면서 방금 되새겼던 그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가 무서운 만큼 그만큼 그 전에 크신 은혜를 베풀고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. 그것을 그러한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